안녕하세요 오란베필입니다 오늘은 새로 생긴 바니바니 인형 카페에 왔는데요 주차장에서 주차하시고 이쪽 길로 오시다 보면 1층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보여요 이 건물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실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NJ 타워 4층에 오시면 이렇게 바니바니 인형 카페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파란색이지 않나요? 바로 바니바니의 디폴박스 색상이죠 예쁜 파란색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매장 면적이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앞쪽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처음에 구매하실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텐션줄 하고 텐션줄 갈 수 있게 철사도 넣어주셨네요 오 센스 있으십니다 가발 빛도 있고 헤어 악세사리가 한쪽 벽면에 양말이랑 같이 쭉 걸려있어요 이 모자 참 귀엽네요 과일 모자 이쪽에는 신발이 사이즈별로 있는데요 이거 스딩이 사이즈 운동화 우와 크다 아래에는 가장 인기있는 유딩이 사이즈 신발들이 있구요 바니바니 매장답게 바니 사이즈 신발도 와 여러가지 준비되어 있어요 색깔별로 한쪽 벽에 강포도 있구요 캐주얼 옷, 티티아의 의상들이 입점되어 있구요 이 아래는 핸드아트 의상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입점되어 있어요 와 치카비의 옷들 하고 밑에는 사돌의 옷도 있네요 아까는 유딩이 사이즈가 쭉 전시되어 있었구요 이쪽에는 유딩이 사이즈랑 바니 사이즈가 같이 전시되어 있어요 여기 저희 상품들도 진열되어 있구요 이 아래 바니 사이즈 옷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바니 사이즈가 입을 수 있는 옷들도 굉장히 다양한 옷이 준비되어 있어서 바니 오너님들 오시면 쇼핑하기 좋겠어요 바니 사이즈 옷이 아까가 다가 아니었네요 이쪽 벽에도 모두 바니 사이즈 의상입니다 캐주얼부터 드레스, 또 밑에 바지도 있구요 교복 스타일 옷도 있고 바니 사이즈 옷이 정말 많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야 이쪽은 MSD 사이즈 옷들인데요 바니 사이즈 옷들 보다가 MSD 옷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네요 엠딩이 크다 와 이 안에 유딩이 구겨 넣을 수 있을 만큼 크다 우와 교복도 예뻐요 어 이거 나 고등학교 때 교복 색깔인데? 스모프색 와 화려한 드레스 역시 M딩이니까 옷이 굉장히 크군요 오 이곳에도 가발이 엄청 많이 지열되어 있는데요 유등이부터 M딩이 가발까지 사이즈랑 색상이랑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있어요 오 이거 SD 옷인가? 그러네 시딩이 옷 드레스 보세요 우와 예쁘다 시딩이 옷 엄청 크고 예쁘죠? 바니 바니 인형 카페에는 인형 옷이랑 소품이 사이즈별로 다 준비가 되어있어서 가까우신 분들 쇼핑하러 오기 정말 좋겠어요 고등학교에서 천 plan하러 오기 정말 좋겠어요 고등학교 자 이제 인형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먼저 MSD 사이즈부터 있는데 바니바니에서 M둥이 사이즈도 나왔더라고요 왼쪽에는 머리가 작은 M둥이들이 있고 같은 바디에 오른쪽에는 이렇게 얼큰이 아이들이 M둥이가 이렇게 머리가 크니까 정말 귀엽지 않나요? 약간 애기인형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세일앤아이도 입점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바니바니의 유딩이들이랑 롱유딩의 유행이 시작된 바니바니 아이들이에요 키 35cm의 롱유딩 아이들입니다 예쁜 옷들을 입고 있네요 그냥 바니바니의 아이들이 참 날씬한 길쭉한 인형들이라서 참 비율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요쪽에 페퍼민트 아이들도 있고요 아래쪽에는 치카비의 아이들도 있고 우와 팔도 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미기돌 아이들이 진열되어 있고요 요 아래에 에일린돌의 프라피코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쪽에는 사돌의 예쁜 엠딩이 아이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비율이 남달라 아래쪽에는 사돌의 유딩이가 있는데요 뒷볼 박스가 정말 예쁘지 않나요? 안쪽으로는 3면이 통유리창으로 이루어진 카페 공간 겸 포토존이 있는데요 여기 스딩이들을 위한 커다란 소파가 있어요 이거 조금만 더 크면 제가 사용해도 되겠는데요? 저쪽에 예쁜 회전벅마 오르골도 있고요 아마 크기별로 준비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스딩이 사이즈 저쪽은 MDA가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 세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창가 쪽에 포토존이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요 아마 영상이 올라가고 조금 더 있으면 이 전체의 유리창 앞으로 포토존이 생길 예정이에요 인형놀이 하러 오시면 다양한 포토존에서 예쁜 사진 마음껏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방문한 시기는 정식 오픈을 하기 전에 그래서 아직 준비가 덜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가구들도 판매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오픈된 옷장하고 문 닫히는 옷장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포토존에서 이 가구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요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바니바니 인형 카페는 6호선 응암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고요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옆쪽에 주차장 이용하셔서 오실 수가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설명란에 바니바니 유튜브 채널을 링크해 놓겠습니다 거기에서 확인하시고 찾아오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오늘 이렇게 바니바니 인형 카페 잘 둘러보고 가고요 포토존이 완성되면 저희도 다시 한번 아이들을 데리고 와봐야겠어요 그럼 모두모두 즐거운 인형놀이 하시고요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